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한국경제의 박의명 기자는 계속 셀트리온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네요 오늘도 셀트리온 시젠 등 왜 바이오주의 강성 주주들이 많을까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이렇게 해서 내보냈어요 왜 그런지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박의명 기자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바이오주 주주들은 수많은 업종 중에서도 가장 과학적인 투자자들로 불린다 신혁이 복잡한 원리를 이해하려면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비이성적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내는 증권사에 찾아가고 국매도 폐지운동을 이끄는 등 행동주의적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바이오주 투자가 과학과 종교 경계에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강성 주주들 때문이다 바이오주에는 유독 강성 주주들이 많다 셀트리온이 대표적이다 국매도와의 전쟁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셀트리온 주주들은 회사에 대한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다 경쟁사인 삼성바이로직스 주주들과는 설전을 벌이고 부정적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면 애널리스트 신상을 털기도 한다 종교 집단으로 불리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국 경제의 기자 정도라면 셀트리온 주주들을 종교 집단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왜 공매도 세력들이 그렇게 많은지 공매도 금액이 왜 안 줄고 있는지 왜 공매도 금액이 1조 원이 넘는지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셀트리온의 경우 회사의 기적까지 더해졌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셀트리온은 글로벌 바이오사로 발료됨다 종교처럼 기적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셀트리온 주주들을 성경에 나오는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시젠도 2019년 200억 원대에서 작년 6천억 원대로 늘어나는 기적을 경험했다 바이오주 강성 주주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한 회사에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바이오주 성장의 밑거름이라는 부르는 시각이 있다 반면 공격적 성향 때문에 피해를 준다는 비판도 있다 최근 증권사에서 강성 주주들의 항의에 못 이겨 퇴사하는 애널리스트들도 나타났다 최근 시가총액 이지원 때의 한 바이오주 대표는 자택으로 찾아온 강성 주주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가족을 피신시키기도 했다 주주들 사이에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한 바이오 투자자는 주주 단톡방에서 회사의 비판적인 내용을 말했다가 바로 광태를 당했다며 가장 이성적이어야 할 바이오 투자에서 과학과 종교 경계에 있는 투자자들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박유명 기자는 진짜 기자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네요 셀트리온 주주들이 종교 집단?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좀 바빠서 어제 오늘 라방을 못했는데 오늘 미국 장도 떨어지고 있네요 내일 라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